1% 초저금리 시대, 수익형 상업시설에서 답을 찾다. 월드스테이 상업시설. 합리적인 분양가로 분양과 동시에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월드스테이 상업시설은 핵심 간선도로변, 대단히 아파트 단지, 야당역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당역과 초인접한 월드스테이 상업시설은 제1, 2, 자유로운 서울 외곽 산환도로의 이용이 편리하고 GTX 3호선 연장 확정 발표로 사통팔달 멀티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월드스테이 상업시설은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사명 코너 상가로 가시성이 뛰어나 광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메가박스 7개관 2점 인근 대형교회로 주말 고객 집진력이 우수한 상가인 월드스테이 상업시설은 투자자에게 은행 대비 3배의 수익률로 보답합니다. 약 9만 3천여 세대의 판단한 배우 세대를 보유한 월드스테이 상업시설은 공실 걱정 없는 상가입니다. 특화된 설계로 최적의 실평수와 전용률을 자랑하는 월드스테이 상업시설은 편리한 주차 공간, 공개 공지 등을 통해 타 건물과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임대 수요 걱정 끝!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월드스테이 상업시설 이러하십시오